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요즘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보면 이게 들어오기 전에 캡쳐된 내용이라 플러스인데 보합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1월 초에 연속해서 9거래일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했으면 10거래일 연속인데 아쉽게도 10거래일자는 하락으로 이틀 어제까지 하락이고요. 오늘도 하락하면 3일 하락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오를 때 주기차게 팔다가 하락할 때 샀다가 청개구리죠. 외국인은 사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들어서 계속 사자 기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지금 PBR이 한 0.8배 정도 되나요? 지금 0.8배요? 저도 PBR 배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위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요즘 많이 올라서.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하강 후반부 가까운 미래 반등 가능하다. 더 간다 내릴 때 됐다 팽팽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내 증시에 대한 PBR 개념은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 추정치는 하향이 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PBR 밸류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멈춰주기 위해서는 주가는 멈춰있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 자체는 시장이 지금 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연말 연초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자리가 나온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주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추정 하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했다라는 인식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경기 반응을 좀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지표들 지금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시티에서 나오는 이코노미 인덱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플러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자체는 굉장히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지표도 찾아보기 어렵고 PR 밸류도 찾아보기 어렵고 하니 뭘 봐야 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하단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트를 살펴보면 장 중 약간의 매도 오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왜 만들어지고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환율의 1200원 선까지의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장기 시계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이 한 두어 달 1200원 선을 돌파해서 1250원 선을 돌파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환율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지만 정말 시장에 큰 리스크가 벌어지지 않으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원 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거의 오버시팅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물가라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00원은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선까지의 베팅은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요소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안 요소는 많습니다. FOMC도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명절 연휴들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도 요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공격적인 매세를 지금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트 비종은 다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지수가 상당히 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대응 전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수보단 종목 대응에 맞는 장세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와서 다시 방향성 그때 볼 텐데 지금은 동력이 좀 부족하죠. 뭔가 강하게 딱 갈 거야 하기에는 이제 연휴 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 PBR 검색해봤더니 한 배가 2,500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0.9배? 위아래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PBR 한 배 미만이면 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대북 리스크도 있고 해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0.8배, 0.9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종목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기사 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오늘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가 엮이고 있습니다. 풍력이 먼저래요. 풍력 보고요. 저희 중국 리오프닝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개장 전에 들려왔던 건데 글로벌 풍력기업, 풍력터빈 1위 기업이 베스타스인데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 투자할 때 한 3억 달러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건 아침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쪽에도 바람이 불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터빈 부품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특히 터빈 부품 관련 기업들이 풍력 섹터 내에서 좀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이 내용이 전해졌다는 소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풍력주들은 최근에 이제 저희 친환경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풍력 쪽이 그래도 좀 기대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저점에 대한 확인이 바로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우려감들을 시장에서 계속 얘기한다라는 측면 그러면은 기대요인이 있는 쪽과 우려 요인이 있는 쪽을 봤을 때 기대요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풍력이라는 밸류체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약간 팀장 느낌일까요? 거기가 이제 풍력 터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받으면은 그 밑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한테 수주를 내게 돼, 발주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풍력 타워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베스타스, 지멘스감 회사, 그리고 이제 G,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주요 풍력 터빈 업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작년 4분기에 풍력 터빈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풍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1분기부터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의 정책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너무 빠른 친환경이 가져온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한전의 실적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부진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으로 다 가게 돼서 비용을 더 늘린다?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체 친환경에 대한 2030년까지의 비중은 좀 낮췄지만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퍼센트로 살펴보면은 풍력 대 태양광의 비율은 15대 85 정도 됩니다. 15대 85. 그렇죠. 태양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거의 4대 6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풍력 쪽에 국내 정책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분기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모아갈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방송 챙겨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풍력이 주가 측면에서 탄력을 가장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라고 저점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탑픽을 다시 찍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지겨우실까봐 제가 다른 종목을 들고 올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일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CS윈드를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초에 수주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 들어서 수주 두 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CS윈드가. 물론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는 제가 봤더니 두 개 합쳐보니까 이제 8.8% 정도의 매출 규모이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지만은 모두 다 상대 계약해서는 베스타스 쪽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는 터빈 업체들의 수주가 이어진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CS윈드의 수주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주 잔량의 증가는 결국 앞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 물류비의 하락과 원재료비의 하락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기대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유소 습격사건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놈만 패. 아 예 맞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뭐라고요? 한놈만 패. 네. 한놈은 패.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CS윈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태양광은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이 요즘 보면 그 좀 더 눌려있었던 OCI가 다시 뜨고 강했었던 한화 솔루션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변과하세요? 저는 두 개의 기업만 비교한다고 한다면 사실 한화 솔루션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여전히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이익 레벨 그리고 미국의 투자 소식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전방에 대한 우려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한화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 야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작은 의심이 하나가 삭튀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미국 투자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기서 어닝 모멘텀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한화 솔루션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하락한 제품가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잠재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건 아니고 긴 관점에서 좀 기회가 되면 볼만한 종목 태양광에서는 한화 솔루션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재생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춘절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하죠. 고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열릴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쉴 때 중국 춘절로 거기도 명절이고 27일까지 휴일입니다. 오늘 주가 반응이 있는 쪽이 또 의료기기 테마라서 의료, 잘못하면 옷이 되어있는데 의료기기주들이 들썩여서 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는데 수치가 꺾였고요.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계가 빨라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고령화 테마라고 하면 첫 번째로 임플란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반응인데 사실은 통계치는 이번에 꺾였지만 작년 데이터가 꺾였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미 인구 감소 시작이 됐을 것이다. 가 중국 내부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마저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놀랍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어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섹터 임플란트 여기는 계속 우리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습니까? 12월 월간 수출액 최고치를 임플란트가 경신을 했고 의료기기 임플란트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저평가의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사실상 한두 번의 리스크 요인은 있었어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의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 하락에 따라 주가가 한 번씩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기업들이 임플란트 기업들입니다. 지난 한 2, 3년 전이었나요? 그때 회계기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실적이 한 번 크게 꺾였었다가 그 이후에 정상화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임플란트 관련주들이고 마지막 걸림돌 중에 하나가 VBP라고 하는 중앙에서 구매해서 중앙의료, 그러니까 구경병원이라든지 이런 쪽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중국에서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입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유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장중 신고가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업황에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분들은 좀 쉬어갈 경우가 있고 계속 업종 내의 순환매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가는 건 없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 시장 대비에서 좀 더 올라가고 빠질 때 시장 대비에서 좀 덜 빠지면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중국의 리오프닝 혹은 컨텐츠 이런 쪽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었던 리오프닝 특히 리오프닝 중에서도 임플란트가 왜 리오프닝 관련 주냐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묶여있을 때는 병원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특히 입 벌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과는 더더욱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쉬었었던 보톡스나 아니면 필러 이런 관련 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들었고 임플란트, 보톡스, 필러 관련 기업, 의료기기, 피부 미용 관련까지 오늘 신고가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 언제든지 이제 한 번씩 터지긴 하지만 지금 이쪽이 우상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임플란트 쪽에서는 덴티움이 최근에 가장 강합니다. 오스테인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몇몇 가지 이슈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임플란트 쪽에서는 덴티움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피부 미용 관련 유들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뭐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아니면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이런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올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좀 꽤 보여줬어요.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입니다. 아 오늘 급등하고 있나요? 네, 8%까지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오늘 주가는 이제 보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보여지고 그리고 루트로닉이나 클래시스는 사실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톡스 관련주들은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메디톡스, 슈젤 대표적인 기업인데 슈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보톡스 관련주들은 차별 없이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마지막에 저희가 원래 다른 기사를 준비했다가 이걸로 빨리 바꾼 이유가 사실 비올 때문에 그랬어요. 비올이 역사자 신고가를 경신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기사도 없이 혼자 계속 요즘 급등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의료기기 쪽 놓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 접근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이 돼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은 탑픽을 딱 하나만 임플란트, 미용, 보튤리눔, 톡신 다 통틀어서 이 섹터 내에서 한 종목만 고른다면 한 종목만 고른다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덴티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덴티움이요? 저희 개장 중개하면서 김태성 이사께서 오늘 한 1% 오를 때 덴티움 주셨거든요. 탑픽이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물론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덴티움 놓고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